송래공원의 도롱룡, 82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챙이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한 가설을 다룬 1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올챙이가 육식도 합니다. 저는 올챙이가 육식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송래공원의 도롱룡 웅덩이에 사는 계곡 쌍개구리 올챙이들은 초식동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얼룩말이나 토끼처럼 무언가를 계속 뜯어 먹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송래공원에서 올챙이가 육식을 하는 장면을 한 번밖에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롱룡 유생은 육식동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끝없이 사냥을 시도합니다. 올챙이들이 한 곳에 우글우글 모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도롱룡 유생은 그런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챙이가 초식동물 또는 사냥감 동물에 가깝고 도롱룡 유생이 육식동물 또는 포식동물에 가깝기 때문인 듯합니다. 사냥감 동물이 떼짓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에 속하게 되면 사냥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무리의 중간에 있으면 포식자의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포식자 사이에 다른 사냥감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리에 속한 사냥감 동물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포식동물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속내 공원의 도롱룡 웅덩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도롱룡 유생들이 보일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롱룡 유생들은 무리를 짓지 않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도롱룡 유생들은 무리를 짓지 않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반면 올챙이들이 떼짓기를 하는 광경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냥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챙이가 떼짓기를 하도록 진화한 듯 합니다.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